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괜찮아요 티켓! 안녕하세요. 웅무헨디입니다. 안녕! 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. 안 추우세요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추우신 분들도 있고 안 추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네요. 저희도 우는 길에는 너무너무 추웠는데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따뜻하네요. 저희 바로 앞에 무려 임창균 선배님께서 또 무대를 이렇게 달궈주고 가셨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조금 부담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랑 같이 끝까지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이 뭐였죠? 저희가 올해 초에 활동했던 야미야미 러비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 것 같네요.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재미있게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. 사실 여름이면 이런 행사장 보면 표듯하게 하고싶을 것 같은데 맞아요. 맞아요. 겨울이니까 좀 참아보도록 할게요. 맞아요. 그러면 함성 대결 어때요? 오른쪽 왼쪽. 좋아요! 좋아요 나왔어요! 좋아요! 자 그러면 여기 좋아요가 지금 오른쪽부터 한번 함성 해볼까요? 하나 둘 셋! 저리주마! 오케이! 오른쪽! 오른쪽 이 정도? 왼쪽 질 수 없어요 여러분! 하나 둘 셋! 저리주마! 오오오오! 오오오! 어떡해! 다 더움을 할 수 없죠! 다 더움을 할 수 없죠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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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전 여러분들이 여기! 여기! 여기 2층이랑 3층! 여기 계신 분들도 소리 질러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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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게 바로 대전의 함통소리군요. 맞습니다! 대전 최고!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도 사실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또 추워지니까 빨리 바로 다음 무대에 소개해볼까요? 맞아요. 저희가 힘들어서 이렇게 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. 네 바로 다음 무대 할 건데 네 다음 무대죠. 네 다음 노래는요. 저희가 작년에 냈던 노래인데요. Ready or not이라는 노래구요. 그리고 뿜뿜 이라는 노래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! 멋진 것 같아요! 죽겠다! 왜 내일이 없어! 왜 내일이 없어! 하도 하지 말자! 뭐야!